해, 해그 주세요 어, 내꺼 달라고? 아니, 그러면 니 버... 네? 아, 남는건줄 알았지? 아... 뒤봐야돼, 뒤가 나중에 오케이 보급인 언덕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냐? 거기는 아닐 것 같은데? 오지는 않을 것 같애 여기 먹어도 돼, 여기 여기 10명 남았어 할 수 있어, 우리들 에이씨 왜요? 재미없어 보급들어진 때까지 가야되네 자리 애매하다 응, 자리 좀 애매하다, 진짜 저거 온다, 이 방향, 95방향에서 온다 멀리 95방향, 오케이 여길 좀 있는 것 같애 그래, 그럼 이리 올 수도 있겠다 죽었는데 쏠까요? 잠깐만, 위치 좀 파악 좀 할게 저 뒤쪽에 소리가 나는데 이쪽인가, 1번인가 아까? 아, 집 쪽 아니다 한... 여기쯤 될 것 같아, 여기 한... 2번쯤에 있는 것 같애, 지금 뭐 나왔어? 1번에 있어, 1번 애들 1번 대치 죽을 때 나랑 오른쪽으로 돌사람 나랑 오른쪽으로 돌사람 대치 죽을 때 마지막이야, 마지막이야, 마지막 마지막, 마지막 다 봐야돼 여기 숨을 데 있어, 집이랑 여기 숨을 데 있어, 집이랑 응 대키지 않게 응 저기, 집 앞에 있네 저 집 안에 있고, 집 밖에 있고 그래 쟤도 와야돼 지금 둥근과 얘기하는 거지? 네 깃발 있는 거 오케이 나 완전, 거기 있어요 나 여기서 있을게 쟤도 와야돼 저 밑으로 도는 놈 있나? 혹시 봐라 잘 봐, 1번 응 뒤로 도는 놈 없어, 지금 내가 오케이 아, 그쪽? 아, 이쪽으로, 오른쪽으로 도는 새끼다 어, 내 뒤에 있어 이쪽에 있어 어딘가 4번 피네 내 앞에 발 쏘리 내 앞에 두명 여기 두명 여기 두명 내 뒤에 하나 쏘고 있고 나 몰라, 하위 껴있어 완전 이건 저렇게 돋다고? 저까지 갈 수 있을까, 앞에 발이? 200동원 너네 오른쪽 내 앞에 두명 여리 여리 어, 야 쟤 저기 아, 아, 쟤 잡았어 아, 겁나 짱난다 봐봅시다 양극이야 응, 조심해야 돼 오른쪽이랑 왼쪽 두 명은 다른 팀이야 3대 2대 1이야 우와.. 오예 오예 두명이었을까 두명이 두명이었을까 자기장이 쟤네가 좀 유라 아니 쟤네도 나와야돼 나와야돼 한명 구상많은사람 구상전을 하던거야 아이고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쟤 일단 그럼 쟤꺼 한명 왼쪽으로 들어왔어? 포탑 있을거야 위에 조심해야돼 뭐있어요 뭐있어 나만 죽었네 나만 죽었네 아 나만 죽었네 빵킬 아휴 아휴 하하하 어 동옥쿠리 아르 아휴 질다